언제나 우리 국민의 의식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대통령 부처께서는 웅크라의 원조 밑에 사회부에서 서울시 안암동에 건축한 새로운 후생주택을 시찰하셨습니다 박 사회부 장관, 우드 박사 등 내외 관계관들의 안내로 주택을 면밀하게 시찰하고 나신 대통령께서는 이 후생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벽돌을 만들어내는 기계 앞에 발을 멈추시고 관계기술자의 설명을 들으시며 이를 관람하셨습니다 박사님, 우리 은근에 한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사님의 의식주택은 이상의 흥돌이기 바랍니다 박사님의 일부 아이스크림집에 추천해주세요